그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또 하나의 애국이란 이름으로 남은 의병. 오늘은 그 길을 찾아가 봅니다.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는 이곳은 제천입니다. 추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 아래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병을 검색하면 연관돼서 제천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구한말 의병의 시작이 이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병 활동도 제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장기간 동안 의병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고의 피해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병이라는 단어와 제천은 꼭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한번 이곳저곳을 보시면서 제천 의병의 역사를 한번 같이 돌아보면 어떨까요? 평범하고도 아늑한 옛 모습을 한 자양영당은 제천 의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고진억한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의 뒤현기를 거슬러 올라 범상치 않은 기운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지금 자양서사라고 돼 있습니다. 정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연기가 학문, 한 학파에서 학맥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기간을 정사라고 하였다고 봅니다. 1889년에 춘천에서 성재 유준교 선생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하사, 하파에 학맥을 이어오던 자양서사입니다. 1895년 단발령이 시행되자 많은 선비가 비밀회의를 하고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이를 호자 창의진이라고 하여 항일독립운동 진원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재학의 창시자와 화사학파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인데요.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유준교가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자 그의 제자 유인석이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 봉기를 논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영정을 모셔놓은 집이다. 이게 영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양 영당이죠. 여기는 여섯 분의 영정이 모셔서 있습니다. 유인석 선생님하고 숙제 이소은 선생님께서 의병 활동을 하셨고요. 유인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병 대장을 하셨고 또 1910년에는 고종임금으로부터 도총재라는 지휘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뭐 여느 시절에도 그렇겠지만 구한마 때는 특히 의병 활동을 했던 분들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의병에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자연히 못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화사학파 맥이 끊깁니다. 의병 활동을 하면서 화사학파 맥이 끊깁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 병보에 우리는 어찌해야겠는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저들의 경고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의병을 일으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보다는 일단 타국으로 망명하여 추후 일정을 통하는 것이 어떨까 옵니다. 나라가 외놈들에게 빼앗긴 이 판복에 선밀에서 막당히 목숨을 끊어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조선은 절제를 보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낮추시게. 우리가 목숨을 끊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언가 행동을 하면 옳다고 생각되옵니다. 고뇌 끝에 결국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한말 쓰러져가는 나라를 보며 한 목숨 바쳐 풍운을 막아보고자 애썼던 조선 의병의 넋이 흐르는 곳인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숭이사가 있습니다. 가을마다 제천 의병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의암 유인석과 함께한 의병들의 위패 뒤에 열폭의 백지병풍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조선 말 13도 의군 도청재 유선생 희화재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재라는 국방무상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병들의 모두 물론 대장도 있고 휘화도 있는데 모든 분들의 위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건 백지병풍이라고 합니다. 의병이 활동하신 분들이 위패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물론 선비도 있겠지만 백성들도 많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름도 알 수 없거니와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병풍에 빼곡히 의병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걸로 보시고 맞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움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 점점 희미해지는 역사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천 의병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천 의병 전시관입니다. 고귀한 구국정신을 계승하고 구한말 외세침입에 항쟁한 의병들의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당시 의병장들의 활약도와 의병들의 희생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전시해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의암 유인석을 비롯한 의병들이 직접 사용했던 지도와 각종 도구들이 전시돼 있어 당시에 의병 활동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이 있는데요. 제천 시민들에게 남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제천의 북두칠성봉으로 불리는 곳 중 하나인 정봉산입니다. 해발 200m의 작은 동산인 이곳은 제천 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꼽힙니다. 제천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는 제천의 남산입니다. 서울만 남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화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천의 남산이 이곳인데 해발 한 170m 정도 되는 이곳이 그 구한말 의병사회 때 가장 치열했던 전제 남산 전투가 있던 곳입니다. 제천 남산은 제천 의병의 항일 정신이 깃든 격전지입니다. 명성황호시의 사건과 단발령의 저항에 일어난 제천 의병은 기세를 떨쳤지만 일본군 수비대와 관군의 공세로 제천으로 후퇴해 남산에 주둔하며 버텼는데요. 결국 마을은 모두 불타버려 잿더미로 변하고 많은 의병이 이곳에서 순국하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일본굴의 방화에 불타 폐허가 되고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구한말 의병항쟁의 상징적인 의미로 남긴 기념탑에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결과가 뻔한 가망없는 싸움에 나선 이들은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실 때는 의병을 할 정도의 정신을 가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분들이 호련이 선비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마 우리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길래 그분들은 가족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의병에 동참했을 겁니다. 저는 가끔 영당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마무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소나무가 있다면 땅 속의 그 뿌리 한 줄기는 제천이다. 몰랐다면 그냥 지나셨을 우리의 이야기.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새롭게 보이는데요. 매년 10월 초 제천에서는 제천의병과 손국사년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천의병제를 봉행합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보면 어떨까요?